현재 미국도 불가능한 건조 기술 한국 9800톤급 캐스 마이너스 5건조 독일도 포기한걸 한국이 해냈다 대한민국 기업 하나오션은 폴란드 해군이 진행중인 오르카, 오어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체 개발한 캐스 3 잠수함을 제공하고 있다 경쟁중인 다른 회사 잠수함들과 비교해봤을 때 수직으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이 포함된 통합형 무장, 바레스, 과학공기무료체계 IP 드라이브 및 리투미온 전지로 지원되는 추진 시스템 등이 대시스 3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다 2023년 1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이 컨퍼런스는 폴란드 언론인들에게 한화 그룹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 하나오션의 역량 특히 그 중에서도 잠수함 건조 능력에 중점을 두고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나오션은 수개월 전부터 그들이 만든 최신형 잠수함 캐스 3을 폴란드 해군에 제안하면서 오르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나오션 전문가들에 따르면 폴란드는 일반적인 잠수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중 억지력 언더와터 디테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폴란드에 제안된 캐스 3 잠수함이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덕분에 이러한 수중 억지력의 구축이 가능해지는데 한국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발티케의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오션은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1983년부터 독일 잠수함 업체 틱범스와 협력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초기에 건조된 것들은 수중 배수량 1400톤의 캐스시 소형 잠수함들로 장보고급이라고도 불리며 독일의 209형 잠수함들을 면허 생산한 버전이었다 케이스시 장보고급은 지금까지 12척 생산되었는데 그중 9척은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 나머지 3척은 인도네시아 해군을 위해 건조됐다 나중에 역시 독일 티컴스의 도움을 받아 독일 214형 잠수함의 면허 생산 버전이며 수중 배수량이 1830톤으로 늘어난 케이스시 2 손원 1급 잠수함 9척이 건조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들은 잠수함 설계 및 건조와 관련된 기술 전반을 습득했고 덕분에 그들은 자국 해군에 필요한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설계 및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초도함과 두번함은 이미 대한민국 해군에 취역하였고 나머지 한 척은 현재 해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폴란드에 제한된 잠수함들이 바로 이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이다 케이스시 3는 2004년 개념 설계 개발로 시작된 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2008년에 기본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이후 리투미 온전지 수직발사대, 벌레스, 전투정보센터, CIC 등에 대한 병행작업이 시작되었다 케이스시 3 한 번함은 2021년에 두 번함은 2023년에 취역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마지막 다섯 번함은 2028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은 비교적 큰 덩치를 자랑한다 대략 3600톤의 배수량을 지니고 있으며 길이는 약 90미터이다 그러나 하나오션의 설명에 따르면 발트해에서도 문제없이 운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한반도 서쪽이 서해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해의 평균 수심은 42미터로 발트해 평균 수심 54미터에 비해 훨씬 더 얕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북한 및 대한민국 잠수함들은 서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에 제한된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은 연료전지와 첨단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기 무료 추진 시스템 아이디 이 포함된 혁신적인 수중 추진 동력 시스템이다 한국인들은 연료전지와 첨단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구성된 공기 무료 추진 시스템을 통해 제대식 잠수함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믿고 있다 이 놀라운 조합 덕분에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은 3주 이상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채 자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운용 시간의 대폭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 절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표준적인 납축 전지의 경우 약 2천 회 정도 충전하면 수명이 끝나는 반면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약 4천 회 정도 충전이 가능해 수명이 2배 가까이 길어진다 그러나 리튬이온 전지를 실용화 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납축 전지는 선내 전력 연결망에서 250V의 전압을 사용하지만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사용하는 전압은 이미 700V를 넘어서고 있다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의 두 번째 장점은 첨단 무기 시스템이다 한국인들은 대, 대, 잠수함용 표준 어뢰와 기뢰 외에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까지 케이스시 3에 통합시켰다 게다가 이 미사일들은 수직발사대, 바레스, 노부터 발사되는데 제레식 디젤 전기 잠수함들 중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별한 능력이다 잠항 중인 케이스 3에 탑재된 수직발사대를 통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배 발사 테스트를 멋들어지게 성공시키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인들은 수직발사대, 바레스, 시스템을 운용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케이스시 3 도산 안창호급의 세 번째 특징은 줄어든 음향 신호 즉, 향상된 스텔스 성능에 있다 케이스시 3는 선체 형태를 최적화하고 비공동, 난캐버테이션, 스크류를 사용하는 동시에 내부 장비를 적절하게 선택 탑재하여 배출되는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억제된 채 배출되는 소음도 자체 손화로 제어할 수 있는데 케이스 3 도산 안창호급에는 측면 배열 손화와 TV-270KTS 예인 손화 등을 포함해 총 8개의 손화가 탑재되어 있다 물론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북대 서양 조약기구, 네도, 회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과 동맹국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입증했음을 폴란드 언론에게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에는 단순한 작전 활동뿐만 아니라 합동 잠수함 구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도움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 잠수함들은 나토, 네토, 해군과 호환된다는 장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폴란드에게 현대적 잠수함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승무원 훈련 과정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훈련 과정은 기본적인 잠수함 운용 과정 장비 운용 훈련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전술 훈련 그리고 해상에서 실제로 잠수함에 탑승하여 실시하는 훈련 등 4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잠수함은 표준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해상 시험 운용과 작전 훈련을 지원하고 폴란드 해군과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폴란드 해군이 독자적으로 케이스스3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케이스스3는 대한민국에서 건조될 예정이지만 하나오션은 폴란드의 에머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하나오션 측은 폴란드 에머로 센터에 파견되는 현장 팀을 통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을 시기 적절하게 인도하고 시스템 노후 방지 관리 및 광범위한 에머로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해 폴란드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잠수함 함대를 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오션이 폴란드 산업계를 위해 제시한 투자는 에머로 센터 건립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폴란드의 경제적 산업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산업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1973년 창립된 이래 경상도에 위치한 거제 조선소에서 민간 상업용 선박 1,256척 시추 플랫폼을 비롯한 해양시설물 108곳 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포함한 군용 선박 88척을 건조하여 인도한 세계 최대 조선 회사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폴란드 오르카, 오워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의 잠수함 중 하나인 캐스트 3 잠수함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우리는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성균 하나오션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 선박 부장 대한민국 폴란드 간 협력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분야와 더불어 폭넓게 생태학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러 활동들까지도 함께 포괄할 수 있다 하나오션은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추진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인들은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폴란드 공공기관 및 대학들과의 협력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가 2023년 11월 30일에 게재한 기사 커리언 서브머린 위드 크루즈 미셀즈4 폴란드 폴란드를 위해 제안된 순항미사일이 탑재된 대한민국 잠수함 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폴란드 매체들이 경쟁사 기종 대비 게스삼 도산 안창호급에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직발사대 발스를 통해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같은 강력한 무기 시스템에 탑재 둘째 제레식 디젤 전기 잠수함들 중 가장 오랜 잠항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에아이빗 및 리투미온전지의 보유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로 센터의 건립등입니다 읽고 있는 제가 야 이거 안 사면 바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디펜스24의 해당 기사 댓글을 읽어보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K9선더와 K2우표 그리고 페이-50GF를 미리 제시한 기간 안에 정확하게 인도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50GF에 대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48대에 불과한 F-16C D 임무의 70에서 80%를 소화해줄 수 있는 가성비 우수한 전투기 라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F-50GF가 폴란드 파일럿에 의해 단독 비행하는 모습 등이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폴란드 국민들 사이에서 F-50필에 대해 우리 전투기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들이 심어놓은 좋은 인상들이 캐스삼 도산 안창호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폴란드 오르카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는 캐스삼의 향후 진로도 유심히 추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 데스엠이 과외 계약을 파기하고 프랑스 스콜팽급을 도입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 저카어터를 읽어보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스콜팽급에 대해 너무 비싸고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없는 잠수함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잠잠했던 터키 214형 잠수함 도입설이 최근 다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손원일급으로 도입된 214형 잠수함은 설계상 결함을 여러 방면으로 노출시켰고 프랑스 스콜팽급이 그 틈을 노려 시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자신들이 면허 생산하는 214형에는 그런 설계상 결함들이 수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판을 뒤엎지만 않았다면 폴란드 사례처럼 제레식 디젤 전기 잠수함의 끝판왕 케이스스 3에 기반한 잠수함을 제안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다 차려진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찬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